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서동구의 투코스 시간에 뵙다가 오늘 2024 총선 특집으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을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또 우리의 모습이 될 국회의원 투표일입니다. 총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모두가 주권을 잘 행사해서 우리 대신에 일을 열심히 해주고 또 주식시장도 잘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감이 된 미국 시장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도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된 소위 말하는 물가지수 이 부분을 경계를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잠깐 좀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밤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바로 이전치는 3.2%에서 3.4%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드라인 지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전월비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전치가 0.4%에서 0.3%로 내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좀 혼돈의 그런 어떤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바로 파월 의장이라든가 연준 의원들이 중요시하는 이런 근원 CPI는 지난달에 3.8%에서 3.7% 그리고 전월비를 기준으로 해도 0.4%에서 0.3% 0.1%포인트 내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월가의 전망치들이 좀 많이 맞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의외의 서프라이즈, 안 좋은 쪽으로 인플레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지표들이 나온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이런 요인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 이와 같은 흐름들 속에서 다우지수는 0.02%.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21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라든가 또 61선에 대한 지지력들 잘 보여주는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S&P 500 지수 역시 현재 21선에서 비록 0.1% 상승을 했지만 캔들상으로는 지지꼬리를 달아주는 음복으로 마감이 됐다는 거. 또 나스닥 지수 역시 오늘 상당히 흔들렸던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0.7%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가 그래도 막판에는 돌려놓으면서 0.3%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역시 지지꼬리를 달아주는 음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계속해서 어떤 지난 목요일 날의 장대 음봉을 회복을 못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5일선과 21선에 붙어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0.8% 하락하다가 0.9% 상승으로 마감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반도체의 엔비디아 그리고 2차전지의 테슬라. 이러한 움직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투쿠스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엔비디아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은 1차적으로는 지난 3월 8일 날이었죠. 1,000불 이상 간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974불이 고점이었고 그리고 흔들렸다가 840불에서부터 850불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960불을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마치 이중 고점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이고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시장에서의 모습만 놓고 보신다면 지난번에 이 저점을 이탈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장중에 보여주었다는 거죠. 바로 이 930불 그리고 830불에 대한 이 지지력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는 물론 850불을 안착하면서 끝났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바로 이 970불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61이평선. 결과적으로는 800불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이 한 번 더 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그래도 830불 저점에서 종가상으로 850불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또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번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에도 점검을 한 번 했었습니다마는 160불에 대한 지지력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또 170불 때 위로 올라서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160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쌍바닥의 패턴을 연출해 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불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틀째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5일선 위로 올라 타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는 바로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일부에서는 상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에 어쨌든 그러한 것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다시 또 180불을 향해서 가려는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이 나타났다는 것은 의미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 테슬라와 관련된 이런 로보택시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듣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다인의 싸인 시간입니다. 화요일 매주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각 인터넷에서 핫한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인터넷에서 핫할까요?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정말 많은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제닌 옐런, 이스라엘, 베이징, 틱톡, 멕시코, 엔비디아 사이에서 제가 고른 키워드는 도널드 트럼프, 테슬라, 그리고 애리조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도널드 트럼프부터 함께 보시죠.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냐 아니면 바이든 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 또 다른 많은 정책들이 바뀌면서 주식 시장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11월 미국은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지금의 조 바이든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여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대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우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법정 리스크가 있어서인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같이 하락하면서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0.3%포인트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면 가장 지금 투자자들의 걱정인 것은 아마 친환경 또 전기차에 투자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인 산업, 특히 에너지 산업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또한 트럼프 재임 시절 미중 무역 전쟁 다들 기억하시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갈등의 갈등의 갈등이 나왔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물론 중국 때리기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좀 더 과격한 언어 그리고 돌발적인 행동을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까지 7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흘러가는 방향 함께 지켜보시죠. 제가 꼽은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떠오르게 되는 걸까요? 테슬라의 주가가 170달러선이 깨졌는데 160달러선은 안 깨지자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학개미들의 주간 순매수 규모가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4주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기도 한데요. 그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는 8월 8일 무인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보텍스를 공개하겠다고 밝혀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죠. 다만 이 로보텍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3일에 장 마감 후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할 때 함께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둔화하고 있는 만큼 로보텍스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발도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에 따라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로보텍스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보텍스를 기다린 건 참 오래됐습니다. 머스크는 2019년에 처음으로 로보텍스를 제시했는데요. 2020년이면 로보텍시 100만 대가 도시를 누비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시범 운영 단계에 그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8월 8일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날짜냐 정말 이 날은 맞는 거냐 이런 의심 섞인 말들도 있었는데요. 시장의 신뢰를 살짝 잃은 듯해 보이는 머스크 CEO 정말 잘 만든 로보텍시를 공개해서 다시 신뢰도도 회복하고 또 테슬라의 위상도 높일 수 있을까요? 밤사이에는 로보텍스를 공개할 것이라는 말 한마디에 주가가 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부활을 한다면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부터 2차 전지주까지 기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키워드 하나 바로 애리조나입니다. 보시는 전경이 지금 TSMC가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공장의 모습인데요. 애리조나가 떠오른 이유 바로 이렇게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 TSMC에 66억 달러 약 8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예상됐던 5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나온 건데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통 크게 내준 건 TSMC도 통 크게 내준 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TSMC도 투자 규모를 기존에 계획했던 400달러가 아닌 250억 달러 더 증액해서 6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또 2030년까지 세 번째 애리조나 공장을 추가로 합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650억 달러는 미국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금액으로서는 역대 최대라고 하죠. 현재 TSMC는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렇게 미 애리조나의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고 있는데요. 2028년부터 생산을 목표로 하는 두 번째 공장에서는 최첨단 공정인 2나노미터 반도체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TSMC 통 큰 선물을 주면서 이제는 삼성전자로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조만간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발표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또 이에 따라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도 가시화된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통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포트폴리오 재정비 필요할 수도 있겠다. 테슬라 로봇 택시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TSMC가 통 큰 선물을 받았듯 삼성전자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지금까지 정다인의 사인이었습니다. 테슬라 로봇 택시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또 160불대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면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또 열심히 매수도 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평소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막 하단에 나가고 있죠? 바로 초록밴드 입장을 하시면 저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또 주식과 관련된 공부도 하실 수 있고 내용들 또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특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또 서동구의 매직타임도 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 특집 방송 여러분들 종목 상담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는데 023772에 0279번 그리고 샵 37715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아무래도 총선이라서 하루 휴장하는 거는 좋은데 내일부터가 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시 되면 이제 출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각 당의 의석수라든가 그리고 또 각 지역별 출구조사를 통한 당선 가능한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텐데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정책들이 수혜를 보거나 또는 피해를 볼까 이러한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내내 지속될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금투세 폐지 집권 여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독세 기준 완화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또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더 강화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정책적인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중에 추가적인 어떤 K-밸류업과 관련된 흔히 얘기하는 저-PBR 해소책과 관련된 얘기들을 정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죠. 다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수혜로 돌아가려면 세법을 또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법인세를 인하한다든가 또는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돼서 자사주를 매입할 때 그것을 어떠한 일정하게 다시 또 환원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자감세 아니냐 하면서 또 야당에서는 일부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논란이 되면서 좀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원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수소 이쪽이 중심이 됐었다면 현 정부는 원자력 생태계를 보관하면서 복원을 하면서 어떤 수출에 주력을 하고 국내 추가적인 원전을 또 새로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또 야당과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동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 부분은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을 때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 표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조금 시간이 지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어 피해갈래라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여러분들 바로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또 실적의 안정성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수주장구가 넘쳐나고 있는 조선업종들 또 야당이 아무래도 만약에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여소야대 국면이라면 민생이라든가 또는 정책적인 이런 어떤 소비심리를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을 핀다라는 측면에서 소비관련주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전화 연결 또 종목 상담 같이 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현재 오늘 문자 나와 있는 내용들 또 전화 연결도 오늘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023772에 0279번 그리고 샵 3772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종목들이 좀 들어와 있는지 많은 종목들이 지금 와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종목들에 있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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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총선 특집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종목상담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누구신지요. 경기도 안산입니다. 네 네 선생님은 어떤 종목이 지금 궁금하신가요. 네 제우수. 아하 제우수. 제우수의 매입당가는 어떻게 되세요. 17,500원에 20%요. 아 17,200원에 17,500원에 20% 네. 어떻게 뭐 최근에 사신 건가요. 네 최근에 샀는데 수가가 조금 밀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예. 자 제우수가 어떠한 기업이고 뭘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제일 궁금하신 게 아이고 이거 좀 하락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더 사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네. 네. 이름은 좋아요 그렇죠. 네. 혹시 저 제가 4시부터 5시까지 하는 투쿠스 방송도 보시나요. 네 뭐 가끔 한 번씩 봅니다. 제가 거기에서 제가 추천해 드리면서 좋은 수익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아 예. 네. 작년에 이제 무증도 했고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매직솔루션의 차트의 모습을 캔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이걸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화면 보고 계시죠. 네. 네. 작년 11월부터 올 1월 말까지가 이렇게 상승 기조가 잘 유지되어 있는 빨간 다이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듯한 이러한 상승의 기조를 3월 초까지 보이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떠한 그림이죠. 네. 자꾸 뭐 내려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보다 색깔이 파래요 빨개요. 네. 파란 거죠. 파란 색깔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캔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17,000원대 매수가 되셨다는 얘기는 3월 말 아니면 4월 초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캔들이 단기적으로 3일째 하락하고 있고 여기가 지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매수하셨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바로 이 자리가 직전의 저점이었고 여기서 잘하면 지지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매수가 됐었는데 이런 캔들보다도 만약에 파란다이아로 대응을 했었다면 이걸 만약에 보고 계셨다면 지금 살까요 팔까요. 네. 그 당시 때. 안 샀죠. 그렇죠. 네. 오히려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상승 기조가 있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파란다이아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을 때는 영원히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나중에 돌아서 주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금 비중이 있다면 추가 매수 내지는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기다리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지지 라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최소한도. 지금 모습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이 1만 7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서 줘야 돼요. 이해 되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 직전에 이 저점대가 이탈이 된 자리가 여기가 있습니다. 이게 저점이 1만 7천 6백 원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 고점이 형성됐던 자리들이 1만 7천 100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1만 6천 5백 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1만 6천 5백 원부터 1만 7천 원 사이가 빨리 복원이 되어줘야만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공략도 가능한 자리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어느 시점에 매수 타임을 잡느냐. 이제 시그널을 보셔야 돼요. 시그널이 아직도 다이아도 파랗고 시그널도 파란 시그널이죠. 그럼 최소한도 시그널이 돌아서 주는 모습이 나오는 시점. 지난번 흐름을 본다면 작년 말에 여기 그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주고 여기서 돌아서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종목을 만약에 현재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빨간 시그널이 내일부터든 모레부터든 돌아서 주느냐. 그리고 1만 6천 5백 원과 1만 7천이 안착해 주느냐. 그걸 확인하시고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 1차적으로는 최소한도 1만 8천 5백 원에서부터 1만 9천 원 사이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물타기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1만 6천 5백 원부터 1만 7천 원까지 잘 지지가 되느냐. 그다음에 시그널이 빨간 시그널로 돌아서 주느냐 할 때 1차적으로는 1만 8천 5백 원부터 1만 9천 원까지만 목표를 잡고 짧게 대응해 나가자. 그러면 크게 손실 없이 잘 수익도 챙기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이 또 됐나요? 전화 연결 한 번 또 다른 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누구신지요? 여기 광진구요. 아, 예. 목소리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안 젊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즐겁고 편하게 생활하시나요? 네네. 자, 어떤 종목을 좀 고민스럽게 하고 계시는지요? 한 일주 전인가 빗셈전자 한 30% 비중으로 샀거든요. 네, 빗셈전자. 네. 네. 제가 사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얘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가총액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몰라요. 500억도 안 돼요. 아. 시가총액이 뭔지는 아시죠? 네. 네. 500억도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물론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되면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만. 네.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으면. 예를 들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큰 주식을 사야지 얘네들도 볼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저가주라든가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을 좋아하시는데 잘못하면 이러한 종목들을 적은 돈으로도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관리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소위 세력들이 장난을 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러한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도 2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까요? 급하시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매직 솔루션이라든가 또는 서동구의 투코스 시간도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처음이신가요? 네. 뭔가 신기한 그림이 하나 보이죠? 지금 화면에. 네. 캔들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뭐가 빨간 다이아가 이렇게 가다가 파란 다이아가 나오고 빨간 다이아가 나오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죠? 네. 이 빨간 다이아가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를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또 파란 다이아가 나오죠? 네.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빨간 다이아가 나오죠? 네. 네. 그런데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듯 하지만 약하게 밀리면서 지금의 구간은 파란 다이아와 빨간 선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죠? 네.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거는 상승 추세. 그 다음은 하락 추세. 그 다음이 상승 추세. 지금은 무슨 구간이에요? 혼조 구간이에요. 상승도 안 하고 하락도 안 하고. 네. 그런데 지금 캔들을 보면 이렇게 은봉으로다가 밀려버렸죠? 네. 지금 갑자기 캔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은봉 이렇게 한 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봉이라고 얘기하고 그날 그날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나타내는 봉이잖아요. 이걸 보면 하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시그날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이 종목은 딱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일부터 5,400원이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오늘 종가가 5,470원이에요. 네. 그래서 5,400원이 만약에 지지가 안 되면 이거는 5,1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5,400원이 종가상으로 잘 흔들어 되는 한이 있더라도 5,400원 이상이 잘 유지가 돼준다면. 네. 6,000원 정도는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리고 만약에 5,400원이 깨지면 5,100원까지도 밀려요. 네. 그러면 6,170원에 산 거를 내가 6,170원 올 때까지 들고 있겠다 하지 마시고. 네. 6,000원 근처 반동 오면 무조건 매도. 아, 네. 더 가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많은 거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5,400원이 만약에 종가상으로 내일 끝날 때쯤에서도 계속 더 밀리고 회복이 못 된다.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이 자리에서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할 거냐. 네. 아니면 5,100원 정도까지 기다릴 거냐. 아. 이해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뭐 500억도 안 되고 뭐 1,000억, 2,000억짜리 이런 종목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3,000억 이상.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 많잖아요. 네. 내일 4시부터 서동구의 투쿠스도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화가 지금 막 빗발치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좀 문자 상담도 오늘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전화 연결 또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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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누구신지요? 네. 강동구에서 전화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 밴드에서 들어가 싶습니다. 네? 밴드에서 들어가 있는데 아직 잘 몰라서 인사법을 몰라요. 아, 예. 밴드에서는요. 제가 올려드리는 글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아, 감사하다는 글도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이죠? 포스코DX. 아, 포스코DX. 네. 네. 그리고 비중하고 단가는 어떻게 되세요? 5만4천원에 기준 20%. 5만4천원에 비중 20%. 아이고, 5만4천원에 조금 마음고생 좀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 무엇보다도 다시 올라가서 제가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사고 싶다 이런 말씀은 없으신 거고. 네. 추가 매수도 여쭤보려고 해요. 추가 매수하실 여력이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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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스코DX.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죠? 제가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종합제처리를 포항 종합제처리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포스코 계열사. 네. 그렇죠? 그리고 ICT. 옛날에 과거에 포스코 ICT였는데 포스코DX로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 포스코그룹의 소위 말하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좋은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로봇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그 포스코그룹은 포스코DX가 중심이 되면서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5만 4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그랬죠? 네. 이 포스코DX의 이 위치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투쿠스 방송도 보시나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눈에 많이 익으셨겠네? 아직 많이 익지는 않죠. 그게 그거 같고. 아직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가 매직 솔루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주 쉽고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일봉이라든가 이평선을 다 배제하고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이 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9월달에 이렇게 급증해 주는 과정에서 보면 다 이렇게 빨간다이아였죠, 이때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과정들 속에서 파랗고 빨갛고가 계속 교차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변동성을 보이는 거예요. 혼돈의 구간들. 그런데 이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부터 하락을 보이더니 올 1월부터예요. 하락을 보이더니 빨간다이아는 잠깐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계속 지금 2월부터 이렇게 하락세를 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5만 4천 원에 매수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 종목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러한 구간에서들 매수가 되셨던 거야. 네. 올 2월, 3월쯤에.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서 딱 그림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헷갈리고 사고 싶은 구간들이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면 아, 이게 눌림목 아니야? 여기서 조금 내가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 고점에 비하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하면서 매수를 하시거든. 네, 맞습니다. 이게 잘 이렇게 위쪽으로 빨간다이아가 나오고 올라가면 좋은데 아래로 밀려버리면 다시 또 올라오겠지. 그러고서는 그냥 방치해버린다고요. 네. 그런데 이 매직 솔루션에서 다이아를 딱 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네. 이게 잘 올라가, 여기서처럼 빨간다이아로 잘 올라갈 줄 알았더니 파란다이로 급격히 바뀌네. 그럼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랬으면 이 고생을 안 하셨지. 그렇죠? 네. 그런데 해답을 제시해 드려야 되잖아, 제가. 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잘 보셔요. 여기서 또 신비한 마력이 생깁니다. 이 주가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한 번 하락을 했고요. 반등을 줬고 살짝. 여기서 두 번의 하락을 하고 살짝 반등을 주면서 지금 이 하락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포감을 느낍니다. 아이고,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잘 심리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라인들을 이렇게 이게 이탈이 한 번 됐어요, 사실은. 이탈이 한 번 됐고. 그리고 이 다음 자리들이 어디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느냐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지금 4만 원도 깨져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거래량이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면서 올라올 때 거래량을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밑에 보이는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거래량이? 맞습니다. 완전히 죽어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포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내가 하락한 게 아쉽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강력하게 매도하는 주체들은 지금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최소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을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갑자기 뭐 선 하나가 나오죠? 네. 선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어제는 조금 밀렸지만 그제는 이 빨간 양봉이 이렇게 출연이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자리에서. 그러면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저점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한 번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캔들로 보면. 그러니까 저기는 이탈했지만 캔들에서는 하단을 잡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고 가격을 명심하세요. 네. 바로 4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구간에서 이 종목은 4만 2,100원이 만약에 잘 지지가 돼준다면 현재 위치에서 본다면 최소한도 4만 8,000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메모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만 2,000원만 지지가 되면 나는 지금 안 팔아. 그리고 최소한도 5만 원 정도 올 때까지 나는 버틸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결론은. 네. 그럼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야겠네요. 네. 아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빨간 이 시그널이 돌아서 주는 시점. 그리고 아직 파란 다이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파란 다이아가 지금 약해져야 돼. 그러나 아직 매도의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파란 다이아도 여기 구간처럼 약해지거나 빨간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셔서 추가 매수를 그때 하더라도 하는 거지 지금은 아직 아니다. 일단은 조금 더 추가 반등이 나오는지 4만 2,000원이 지지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 4시 서동구의 특허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 너무 제가 길게 하니까 대기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자로 빠르게 우리 또 여러분들 제가 스피드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3772에 0279 샵 3772 문자 전송하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여러분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오신 분들 중에 롯데에너지머티 이 종목이 문자를 주셨어요. 자. 롯데에너지머티 여러분들 보니까 자막에 나가고 있죠. 매수가 10만 900원 비중 20% 아유 너무 이것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네. 이외 어쨌든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의 위치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하락이.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는 이 고점에서 내가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감하게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 2월부터 이 종목이 반등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리는 오히려 점점점 빨간 다이아가 약해지고 파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건데요. 이 자리가 잘 유지가 돼주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4만 4천원 자리가 됩니다. 자. 4만 4천원이 지지가 돼준다면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반등이 나오는 1차적인 목표가는 여러분들 바로 이 라인들이 고전을 했던 자리 5만 5천원 라인이 됩니다. 단계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5만 5천원 정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고 지금은 4만 4천원에 대한 지지적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LIG NEX ONE 문자를 주셨습니다. LIG NEX ONE 현재 16만 6천5백원 비중 5%. 자. LIG NEX ONE도요. 방산과 로봇 쪽 부분 아주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급등세가 연출이 됐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더 새로운 고점을 가지 못하고 시그널 선에서 이렇게 쌍봉의 패턴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비중 5%니까 다행입니다. 비중 5%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이 자리가 지지가 돼줘야 돼요. 여러분들. 시그널 상에서의 저점이었던 자리. 그렇죠. 바로 여기 자리가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러면 이 종목은 15만 9천5백원인데요. 15만 9천원의 지지력을 확인하시면서 밴드플레이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쌍봉이 단기적으로 나왔으니까 16만원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16만원에서부터 이 18만원 사이에서 밴드플레이. 16만원 이탈하면 도망간다. 16만이 지지가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스피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FNS테크도 들어와 있습니다. FNS테크가 비중이 16,420원에 비중. 비중이 50%. 유리기판 관련해서 으쌰으쌰하는 그러한 분위기긴 했습니다마는 어떤 식의 50%면 거의 몰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16,400 이런 자리에서는 50%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는 시세 초입 부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1차 상승 한번 줬고 흔들리고 있다가 이렇게 급등하는데 이거 쫓아갔다가 그대로 물리신 거야. 이거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그나마 다행인 게 거래는 급감을 했죠. 어저께 은봉으로 끝났지만 빨리 1차적으로는 이 14,000원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14,000원이 회복이 돼준다면 다시 한번 16,000원을 트라이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매수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14,000원 이상 회복되는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14,000원 이상 넘어가는 자리에서 일부 매도 다시 밑에서 공략하든가 하면서 15,000원에 공략하고 빠져나오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시간이 이게 되나요? 전화 연결 한번 더 짧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누구신지요? 원평구 정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 선생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요? AD 테크놀리지요. AD 테크놀로지요. 네. AD 테크놀로지.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한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군요. 그렇죠? 네. 매수 가구 단가는 어떻게 되시죠? 3만 8,000원에 30%입니다. 아, 비중 30%. 네, 비중이 조금 좀 많으신 편이군요. 네, 이게 펀더멘털이 좀 약해졌는데 좀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도 될는지 지금은 수익권이긴 한데. 아, 그렇군요. 중기적으로 갖고 가도 되겠느냐? 네. AD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파운더리와 관련된 삼성과 연계되면서 디자인하우스 업체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이 종목의 위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적자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또 흑자전환 내지는 실적세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하고 조금 줄었어요. 펀더멘터리 줄었더라고요. 네, 네. 적자전환 됐으니까 당연히 줄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네. 3번 구간에서 뭐 가온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얘 역시 뒤질세라 그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의 이 다이아를 보시면 이 다이아도 확인하시고 매직 솔루션도 구경해 보셨나요? 저 투커스 시간에? 네. 그러시면요. 네. 그런데 지금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위치는 파란다이아에서. 지금은 횡보 구간인 것 같은데. 그렇죠. 횡보 구간으로 전환됐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지금 이 고점 부근이었다면 횡보 구간을 하다가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고민이 될 텐데. 네. 지금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듯 했다가 이제 하락을 마무리 짓고 횡보하는 구간. 거래도 급감했죠. 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이 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흐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네. 그러면 이 종목의 주봉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주봉은 어때요? 주봉. 주간 단위의 이 매직 솔루션에서의 빨간 다이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상승 출시되네요. 완전히 상승 빨간 다이아가 아주 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시그날도 오히려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딱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뭐 약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은 조금 더 홀딩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 최소한도 정구점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2024 총선 특집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 벌써 아쉬운 마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총선 이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초록밴드 서동구 들어오시고 내일 오후 4시 서동구의 두 코스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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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